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태백 고성을 제외한 강원 전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서지역은 오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홍천 팔봉이 37.1도까지 올라갔고 화천 산에 36.2도, 춘천 신북 35.4도, 인제 35.1도, 철원 외촌 34.9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낮 최고기온도 춘천과 홍천이 34.8도를 기록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게 했고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